원장님이 좀 뵈러올게요. 밥 좀 하면 돼요. 키워드리면 돼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철만, 철만하면 돼요.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검찰이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취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10명 넘게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 드렸고요. 이 안에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도 관심이 많으실 것이고요. 프로포폴 잊을만 하면 또 어김없이 나옵니다.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취약한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이번에도 또 불거졌습니다. SBS 민성기 논설위원, 전 마약전문검사 김희준 변호사님과 의혹을 받고 있는 의혹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해 드렸던 그 내용 안에 이재용 부회장 건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뭐 그 수사 대상으로 오르는 사람들이 다녔던 강남에 성형외과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어떤 겁니까? 그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가 이제 공개한 내용인데요. 권익위에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적으로 투약했다. 이게 공익 제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가 들어갔고 권익위원회가 검토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린 건데. 아,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공익위원회는 그걸 이제 검찰에 이첩을 하고 검찰은 중앙지검의 강력부에 배당을 해서 지금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익위원회가 이첩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수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첩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넘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권익위원회는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의 그 제보 내용 자체가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인 검찰로 이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권익위 차원에서는 조사, 수사 권한이었기 때문에. 조사는 못 하겠죠. 네, 수사 권한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밝혀달라고 검찰에 자료를 이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을 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사건을 수사할 텐데 이재용 부회장 소환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은 그 투약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사전 조사를 할 것이고요. 사전 조사는 결국은 병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해당 병원의 원장과 이번에 제보한 남자친구의 여자친구, 그 간호전무사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먼저 조사를 할 거고 이재용 회의장과 관련된 진료기록부가 있다면 그 진료기록부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의혹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소환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프로포폴이 지금 병원에서 말이죠. 어떤 시술을 할 때 쓰죠? 아무 시술을 할 때나 쓰는 건 아니고요.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입니다. 수면마취제다. 수면마취 유도제인데 수면마취가 필요한 시술이나 수술에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술을 하는데 마취가 굳이 필요 없는 시술이면 프로포폴을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설사 병원에서 어떤 시술 때문에 프로포폴을 수면마취를 위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이 시술 자체가 과연 수면마취가 필요한 시술인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이게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프로포폴은 현재 마약류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네, 마약류로 2011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마약류로 지정이 된 계기가 제가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했었는데 그때 최초로 프로포폴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약류로 지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 하면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 같은 데서 프로포폴만 투약을 시켜주고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다는 그런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 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어떤 수술이나 시술 목적보다는 그냥 간호조무사나 간호사한테 이름을 하고 프로포폴만 투약을 해 주고 한 병당 30에서 40만 원, 그게 의료보험을 적용하면 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진료기록부에는 어떤 시술을 한 것처럼 기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술 때문에 프로포폴 투약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정도 시술에는 프로포폴을 통한 수면마취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그 해당자들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투여를 했거든요. 그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불법 투약이다 해서 그 당시 의사들을 처벌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2011년에 마약류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는 필요한 시술 외에 프로포폴을 쓰는 것은 다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지금도 프로포폴을 자꾸 찾는 겁니까? 프로포폴이 수면마취제인데 그 프로포폴 투약을 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자고 나면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주 푹 자고 일어난 듯한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연예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벌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게 본래의 목적인 어떤 치료를 위한 수면마취를 위한 그런 목적이기보다는 그 효과 때문에 거기에 중독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투약을 한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대부분 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기재하는 일은 거의 없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불법으로 투약한다고 한다면 차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마치 시술받은 것처럼 한다든가. 그렇죠. 이제 뭐 그게 불법 투약이라고 하면 시술을 받은 것처럼 하든지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으로 하든지 할 것인데 만약 이번 사건에서도 그게 드러난다면 그 자체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허위로, 차명으로 진료기록부를 기재를 냈다면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상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마약류 관리대장이라는 곳에 기재를 냈거든요. 그런데 작년 4월 1일부터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허위 등록하거나 잘못 등록을 하게 되면 또 그 자체로 징역이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쉽지는 않겠네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밝혀내는 것은 아주 내부 제보자가 있어야 된다든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면 굉장히 수사가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사를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결국은 이 시술 자체가 프로포포릴 투약이 필요한 시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게 가장 주된 기준점이 되고요. 또 진료기록부에 어떤 시술을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런 시술을 했는지 시술이나 수술을 했는지 그걸 밝히면 쉽게 규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데 뭐 지금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에서 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뭐 입장이 나왔습니까? 삼성전자 측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된 그 성형외과에 다닌 적은 있고 시도도 받았지만 불법 투약은 한 적은 없다 이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이재용 부회장 이름을 처음 거론한 데가 뉴스타파입니까? 네,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간호조무사인가요? 뭐 주고받은 이런 문자 메시지인가 이런 내용도 공개를. 그것도 공익 제보를 한 김모 씨. 그러니까 그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가 공개한 SNS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17년 1월 19일에 주고받은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한쪽은 간호조무사인 게 확실한데 다른 쪽은 이재용 부회장인지는 좀 더 규명이 필요한 그런 단계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한쪽에서 살아돌아왔다 그러니까 수고 많으셨네요 참 고생 많았어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이재용 부회장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의 기로에 서 있다가 영장이 기각돼서 집으로 돌아간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황상 좀 부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이 자리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였거든요. 그래서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참 많이 던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3, 4원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방문한 적은 있지만 다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지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 또 검찰의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 실제로 불법 투약했는지를 살펴보고 확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규명을 해야 될 것은 투약을 했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투약을 했는지 만약에 투약을 했다면 왜 투약을 했는지 왜 투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가 합당한 것인지 과연 이게 치료 목적이어만이 이게 적법한 투약이 되는데 과연 이게 치료 목적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따져보다 보면 혐의 유무가 규명이 될 것입니다. 수사가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정말 사람들이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워낙 거론되고 있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 힘이 있는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속 시원하게 밝힐 수 있을지 그래서 벌써부터 쉽지 않을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삼성 측에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 경우에 대해서 진료를 받은 적은 있다 뭐 이 정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투약을 했다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약을 했다면 투약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왜 투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에 많은 횟수를 투약을 했다. 그러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투약으로 볼 수가 있고 적법한 투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나가다 보면 이게 과연 치료 목적의 적법한 투약인지 아니면 프로포폴 그 자체만을 투약하기 위한 목적인지 그게 규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프로포폴은 정말 정당한 시술을 받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프로포폴 그 자체만 시술을 받기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마약류 또 마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프로포폴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병원 가서도 프로포폴만 투약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간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가수 전현옥 씨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가사가 참 좋은데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러분 모두가 희망을 꿈꿀 텐데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은 늘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권 그리고 고발 치화 이 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텐데요. 18세기의 사상가죠.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그 이야기를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이미 18세기의 사상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수준이 18세기보다 못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너무 뾰족뾰족 날이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될 텐데 오히려 국민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 뉴스토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주영진 뉴스토브리핑 주영진 뉴스토브리핑